자 또 봅시다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좀 또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가 영화를 봐요 그렇죠 지훈씨가 영화를 봅니다 자 1번 지훈씨가 무엇을 합니까 지훈씨가 외식합니다 2번 수빈씨 수빈씨가 무엇을 합니까 수빈씨가 쇼핑합니다 2번 수빈씨가 무엇을 합니까 수빈씨는 여행합니다 그렇죠 수빈씨가 여행합니다 다음은 3번 준영, 준영씨가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가 등산합니다 어 준영씨가 등산합니다 다음 2번 준영씨가 무엇을 합니까 준영씨는 운동합니다 그렇죠 운동합니다 바구스 아주 좋아요 자 아 써요 어써요 따따바하사 봅시다 앗 억 앗 써요 앗 써요 앗 따오 어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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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허헭 어어요? 시사니 양라인, semua 복갈, 슬라인 아, 아, 다오, 어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자, 많다 아리띠냐? 무슨 뜻이에요? 많다? 많냐 많냐, 그래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쵸? 보다 까르나다, 어어습니다. 먹었습니다. 살라야, 보다 보다는 아니고 먹다요, 먹다 먹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까르나다, 어어요 어습니다. 그쵸? 어습니다 다음, 숙제하다 까다다사를 하다, 아빠 했습니다. 그렇죠, 했습니다 몰락구깐 응, 몰락구깐 공부하다, 공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전화하다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오케이, 바구스 아주 잘해요 사프라씨 아주 잘해요 자, 가다 갔습니다 갔습니까? 갔어요 보다 아리띠깐 짠짠짠 해보세요 보다 리헷 갇퇾 ign요 숙제 갇퇇퇴로 잠 River 싱스마 9 bon 갇퇇퇇퇇퇴х 아멘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6번 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7번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운동했습니다 운동했으니까 운동했어요 8번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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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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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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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8 8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4 15 15 12 15 15 15 15 15 15 15 맛있었습니다 마시지 성가, 마시지 소요 마시지 소요 마시지 소요 다음 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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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여기 다 숙제에요 숙제, semuanya 숙제 음 음 음 음 오케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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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아, 밴드에 써주세요 네 네, 그래요 아주 잘해요 자, 아요, 어요 까따 번뜩 아요, 어요 번뜩 아세요, 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쩐 또 디밭자, 디아르피깐 해보세요 공맥에 사랑이 많아요 음 디딤만 그냥 오랑 음 어제 공맥에 사랑이 많았어요 adam은 Don't worry, 엄청 비어오어 많은 사람 그렇죠 다음 방방을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아침에 방방을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음식이 먹으러 다음 두소 관에서 쥬헤어 1번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Hari dis取ENS делt 1즌 1즌 2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갔어요. 그렇죠. 맨날, 먹기, 뷰블pee. 맨날, 주말. 어, 어.. 어.. akhir 맨날. 그렇죠, akhir 맨날. 그렇습니다. 다음, 2번. 직장에서 연습하려요. 많은, 많은 필름이 보병실보. 어제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어제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kemarin 한번 빌린 디스코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요 kemarin minum 커피 디 카페 어제 5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kemarin malam minum 커피 디 카페 오후 그럼 뭐예요? 오후? 어... kemarin malam minum 커피 디 카페 kemarin malam minum 커피 디 카페 kemarin sore hari kemarinplyneur kemarin su re hari decim 짐 심 아니고 운동 뭐예요. 은 나라가 장 텀hew 텀 Untلا der가 가iri 그래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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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번 오전에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바디밭이 집에서 책을 읽어요 어째 밤에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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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고 하고 무슨 뜻이에요? 단 하고 하고는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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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아 아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비하사나 읽어봐요 어 읽어봐요 어 친구하고 신문하고 책하고 하고, 놀기도 하고, 비화사장 갔다 본다, 하고 갔다 본다. 네. 오케이. 자, 좀 더 한번 읽어보세요. 방에 신문과 책이 있어요. di kamar ada koran dan buku. 방에 신문하고 책이 있어요. 그렇죠. 삼아야 신문하고, 신문하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di dbang di da ga da spasi yang. ba juga di da ga da spasi. 하고 juga di da ga da spasi. harus di sande. 갔다 본다, yang ada di dbang. 네. 자, 1번.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요. suga anjing dan cing.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2번. 8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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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삐삭? 끝복도 맛있고 다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바나나. 아주 맛있어요. 네. 다음. 그래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사페라 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로맨스 영화하고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하고 로맨스. 그쵸? 로맨스하고 사이언스 픽션 SF. 아 SF. 영화하고 SF 영화를 좋아해요. 아 SF 영화를 좋아해요? SF 영화 뭐 뭐 뭐 어벤져스 아니면? 스타러 월스. 아 스타러 월스를 좋아해요. 그래요? 브랑. 스타러 월스. 선생님은 배트맨 좋아해요? 배트맨. 배트맨. 저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렇죠. 스파이더맨도 아주 재미있고. 배트맨이 배트맨이 아주... 선생님은 배트맨을 아주 좋아해요. 자 다음 4번. 사페라 씨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음... 저는... 소토하고 아얀고랭을 좋아해요. 소토하고 아얀고랭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아...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 아... 매운 음식을... 아... 그래요? 떡볶이 뭐 먹어요? 떡볶이? 떡볶이... 양가... 아... 안 매운 음식. 안 매운 떡볶이는 먹어요? 네. 김치는 안좋아해요? 김치... 김치는... 안떻아요. 아하... 김치는 안좋아요? 네. 왜요? 김치 맛있는데.. 김치는 안좋아해요? 맞아요.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김치 먹어보세요. 한국에서 먹는 김치는 르비스가르, 인도네시아 아가 아쌈, 아쌈 사마 아신냘, 코레아 아신냘. 그래서 한국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국에 언제 갈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고, 그래요. 스탈라 룰루세스 사또 아타우 수불룸 룰루세스 사또? 아, 베냐냐냐냐라 스탈라. 스탈라, 운톡에서 두와.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마시 아답하냐 왁두야? 네. 마시라마 두와 따운 르비 두와 따운이야? 네. 네. 네, 네. 오케이. 한국에서 만납시다. 네. 압시다. 자, 압시다. 압시다 무슨 뜻이에요? 아요. 마리. 그쵸, 읍시다. 자, 자, 까따 번뚝. 자, 다사르냐. 자, 번뚝 다사르냐. 보다, 봅시다. 먹다, 먹읍시다. 자, 아다 받침, 띠다 가다 받침, 읍시다. 그쵸, 아다 받침, 띠다 가다 받침. 공부하다, 까타타사라 하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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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봅시다. 가다, 갑, 시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 4번, 5번. 오 pod다, scap시다. 마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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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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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 피아노 치다 피아노를 치다 기타를 치다 피아노 삼아 기타 바퀴 아빠 바퀴 땅안 그래서 치다를 써요 치다 바퀴 땅안 기타 피아노를 치다 기타를 치다 알겠죠 다음 아주 좋아요 다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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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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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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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úng ta Hughes 그랬더니 우리가 힘을 고 우리 고 지 고 감사합니다. 콜콜이도 많이 받기, 그 바다에 받습니다. 저는 콜콜을 좋아해요. 그럼 같이 콜콜을 집시다. 잘했어요. 다음, 1번, 어제 뭘 했어요? 다음, 어제 뭘 했어요? 오늘 뭘 했어요? 오늘 뭘 했어요? 그쵸? 자, 바로 타냐는요? 했어요? 란빠우? jawaban 추가, harus 란빠우? 그쵸? 2번, 저는 콜콜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해요. 아, 그럼, 너무 improv했을 때, 날씨가 좋아해요. 내가 이상한τη께. 1번, 8번, 어제 저희도 못하고, 원합니다. 저녁에 많이 돈을 사는? 자세히 동대문 시장 알아요? 동대문 시장 그쵸 동대문에 가면 옷을 많이 팔아요 동대문 시장 네네 저는 한국에 한 번 갔었어요 한국에 한 번 갔었어요? 뻘한 학교 꼬레양 네네 언제 갔었어요? 2014년에 2014년에 SMA 네 SMA 누가 오고 갔어요? 도가라란 바로 도가라란 도가라란 SMA 어디가? 부산 부산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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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케 바사고래요? 바사인그리스 바사인그리스 부산 부산 어땠어요? 부산 부산은 학교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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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는 뭐였어요? 여행했어요. 어디 어디 가봤어요? 영동, 동대문, 롯데월드, 롯데월드, 롯데월드 어땠어요? 좋았어요. 자유로드 드롭도 탔어요. 한국 어땠어요? 한국 좋았어요. 한국 음식은 뭐 먹었어요? 떡볶이, 소고기, 불고기, 삼계탕. 어, 삼계탕. 어,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소고기. 소고기. 어이구, 그래 소고기 맛있죠? 네. 비싸기는 한데.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맛있죠? 네. 음, 지금 뭐 제일 먹고 싶어요? 한국 음식. 네, 한국 음식. 아,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그래요. 선생님도 짜장면 먹고 싶어요. 네, 네. 네. 전용 sini 맛잇 anal. 네. 전용 맛잇 anal. 네. 전용 맛잇 anal. 네. 전용 맛잇 anal. 가사고기. 네. 그래서, 맛잇 anal.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한국에 갔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에스타또 졸업하고 한국에 꼭 가세요. 알겠죠? 공부 열심히. 사필아 씨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에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바로 작가 빠르니, 디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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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자 해보세요. 네. 어, 안디씨 지난주 토요일 뭘 하셨어요? 어, 안디씨 삽뚤, 밍밍불로, 다음 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토요일 삽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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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난주 밍구 랄우 그쵸, 밍구 랄우 삽뚤, 밍구 랄우 삽뚤, 밍구 랄우 어, 안디씨 삽뚤 어, 안디씨 삽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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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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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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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영화를 봤어요 정우씨는 지난주 토요일에 뭘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을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말을 좋아해요 말을 좋아해요 오케이 자 선생님 이니 디바짜 등한 바하사고래야 사필라시 디아르티깐 등한 바하사 인도네시아야 땀빠부쿠 네 알겠죠 네 안디씨 지난주 토요일에 뭘 했어요? 안디씨 네 이승 자막 by 한효정 시내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백두고 탕만 기기과 친구하고 뭘 했어요? 김밥하고 라면을 먹었어요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어요 액션 영화를 봤어요 정우씨는 지난주 토요일에 뭘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봤어요 동물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자 선생님이 읽어둬 한국어로 한국어로 안디씨 안디씨 지난주 토요일에 뭘 했어요? 한국어로 김밥하고 라면을 보았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액션 영화를 봤어요. 정우, 하리삽두, 민고, 금아린, 몰락국간아빠. 정우씨 지난주 토요일에 몰랐어요. 바로 질란 질란 di taman.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melihat anjing dan kucing di taman. 공원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봤어요. 숫가, 비나 깐. 동물을 좋아해요. 야, 상하 숫가. 네, 아주 좋아해요. 숫가, 고자. 안 알려줘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한번. 그러면 먼저 한번 써보세요. 여기. 메모. 두 사람은 지난주 토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메모해 보세요. 안리, 정우. 그 다음에 2번. 정우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합니까? 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지금. 써보. 세. 요. 유튜브. datos 어떻게 되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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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일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납시다. 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납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아까처럼 연습을 봅시다. 선생님 바하사 바하사 인도네시아 땀빠부쿠 유진씨 운동을 좋아해요. 유진씨 운동을 좋아해요. 유진씨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수영하고 테니스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저도 수영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그럼 우리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그럼 우리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이렇게 또 날이, 빨리, 그리고 또 만납시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또 날이 잡힐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잘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네 좋아해요. 그 날이 잡힐게요. 저희는 저녁이 들 εκ힐게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선생님 바하사 인도네시아, 사피라 바하사 꼬레안. 알겠죠? 자, 한 번 해봅시다. 유진, 숙가, 올라라가. 유진씨, 운동을 좋아해요. 야, 숙가. 네, 좋아해요. 사야 숙가, 버르낭, 단, 데니스. 저는 수영하고 데니스를 좋아해요. 사야 주가 숙가 버르낭. 저도 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우리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일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니다. 만납? 만납시다. 오케이. 다시 한 번. 이번 주 토요일. 그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기타 버르떠모. 바다를 삽도빙고이니. 기타 버르떠모. 바다를 삽도빙고이니. 기타 버르떠모. 주 토요일에 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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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납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아주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안녕. 유 진싱은. 루요 야구 teniser Ju화혁워. 아, 아아 유 진싱은 다음 주에 만나요 자, 봅시다. 유진씨는 수영하고 테니스를 좋아해요. 자, 유진, 수영, 테니스 좋아해요. 그쵸? 맞아요. 유진씨는 수영하고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와완씨는 이번주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와완씨, 와완. 와완,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쵸?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쵸?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그쵸? 토요일. 두 사람은 이번주 토요일에 만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이번주 토요일 만납시다. 그쵸?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express 중에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응. 그래서 슬라임 만납시다. 그래서 슬라임 만납시다. 마우. 아따오 아깐. 람빠오 주가 비사야. 람빠오. 람빠오 주가 비사.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 갈 겁니다. 응. 갈 겁니다. 응. 갈 겁니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에 갑니다. 또는 뭐 지난주. 민고랄루. 하르삽토 민고랄루. 지난주에 한국에 갔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비사.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 수영장에서 만납시다. 꼭 외우세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다 한거 같은데 이제. 아이고. 아직 하나 더 있네. 오마야. 많이 필요하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아이고. 자. 한번 자기받아야. 자기받아야. 네. 소시퇴. 제가 바랄아야. 제 바랄아가. 제가 바랄아가. 진지.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구하고 운동을 견뎌나 biasanya 러가게 된다면 pada hari 1 dan 6 minggu 지난주 토요일에 학교 운동을 견뎌나 청구하고 7일에 1.5 1.5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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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에서 가방하고 신발하고 모자를 봤습니다. 음, 따스냐 마을. 가방이 비쌌습니다. 음, 비쌌습니다. 비쌌습니다. 아, 비쌌습니다. 아, 비쌌습니다. 심플하고 모자를 쌌습니다. 스파지하고 모자는 샀습니다. 심플하고 모자는 샀습니다. 가방이 매우 쌌습니다. 샀습니다. 쐈습니다. 아, 아주 쐈습니다. 아주 쐈습니다. 아, 디몰, 맛간 냉면. 백화점에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잘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 수학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 숙학을 명룩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일요일에 모세 목표 7번,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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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3번, 가방하고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4번, TV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텔레비전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TV 해도 되고 텔레비전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텔레비. 텔레비, 텔레비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전인이 디부왕이야. 텔레비. 지금 뭐해요? 텔레비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저는 또 동물, 개, 고양이.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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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음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선영화하고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수고하기가 봤는데 그렇죠 다음 2번 존토 어제 뭘 했어요? 마인 먹으러 가 도서관에 갔어요 오 어제 뭘 했어요? 마인 먹으러 가 백화점에 갔어요 고마워 이번 어제 뭘 했어요? 마인 먹으러 가 친구 보고 했어요 또 도서관에 어제 뭘 했어요? 그날의 먹으러 가 책을 읽었어요 한글자 오 어제 뭘 했어요? 그날의 먹으러 가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사필아씨는 어제 뭘 했어요? 사필아씨는 어제 뭘 했어요? 저는 어제 드라마를 봤어요 만화? 드라마 드라마를 봤어요 네 무슨 드라마 봤어요? 슬기로운 이사생활 네? 슬기로운 이사생활 드라마 아 아 그래요 새로운 드라마네요 드라마 바로 어디꼬래야 요즘에 그거 뭐지? 왕 뭐 킹덤? 어 네 킹덤 한국에서 유행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킹덤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이민호 나오는 드라마 이민호 오 네 이민호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민호 나오는 드라마 킹덤 이라는 영화 드라마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요즘에 아 네 그래요 잘했어요 다음 3번 등산 산 가방 한번 해보세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나의 숲과 물에 피곤어 그럼 같이 산에 갑시다 더 피곤, 매니, 를 키고 보는 거사나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나의 숲과 물에 피곤어 그럼 같이 바지니 갑시다 그럼 같이 바지니 갑시다 그럼 같이 바지니 갑시다 그럼 같이 바지니 갑시다 저는 응급 방식이 교환자 제가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부르기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저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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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설악산. 지리산 알아요? 공홍. 공홍, 지리. 설악산, 공홍, 설악.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고, 지리산은 경상. 경상남도, 경상남도. 그래서 한국에 가봤었잖아요, 사페라씨. 부산이 여기 있잖아요, 부산. 부산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리산이 있어요. 여기에 설악산. 그 다음에 지리산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경상남도, 경상남도. 여기가 부산. 알겠죠? 네. 네. 자, 봅시다. 자, 디바짜 디아르티깐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또 봅시다. 이번에는 아프는 이 쇼에서 전설공개가 있어요. 오늘을 제시절공개에서 전설공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 Understood. 그리고 문제를 통해 주세요. 어흐. 제가 중국을 만든때 중국의 중국은ours입니다. 중국은 중국을 만든때 중국이 중국의 중국은 사람들은 중국에 중국을 만든때 중국은 중국을 만든때 중국과 중국의 중국은 중국을 만든때 자 주말 잘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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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보내다 보내다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말을 잘 보냈어요 아이를 뻑한 끄말인 뒷길임 등한 바위 이상해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주말을 보내다 그냥 주말 잘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무슨 뜻일까요 주말을 잘 보냈어요 여기서는 박에만아 그러면 되겠죠 아름다운 끄말인 박에만아 잘 보냈어요 바이바이바이 사자 바이바이 사자 니다, 그 다음에 오다, 아다 두아 까다 거르자 다녀왔어요. 알겠죠? 다니다, 뻐르기, 오다, 다 땅,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몰래는 그런 뜻이에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등산을 좋아해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요. 다음주에 설악산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무엇을 했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등산을 좋아해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요. 다음주에 설악산에 갑니다.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신타시도 같이 갑시다. 오케이, 바구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낚시를 보다, 영화를 보다. 공연 잘 보냈어요. 공연 잘 보고요. 네, 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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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공연 잘 보냈어요? 강연 잘 보냈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영화를 좋아해요 국가필음도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조금 더 좋아해요 다음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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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잠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바하사 인도네시아 사프라시 바하사 코레아 땀밥 웃고 주말에 잘 보냈어요 주말에 잘 보냈어요 야 바하사사 네 잘 보냈어요 몰라쿠까나 아빠 뭘 했어요 빠르기 끄 구농 지리 지리산에 갔어요 다녀 다녀왔어요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숲까나이 숲까나이 구농 등산을 좋아해요 사회주가 숲까나이 구농 저도 등산을 좋아해요 밍고드 반 아깐 버르기 끄 구농 서락 다음 주에 서락산에 갑니다 신다주가 버르기 버릇삼삼아 신다시도 같이 갑시다 바구스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자 질문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숙제 아까 숙제 하나 있었죠 그죠 숙제 했어요 람빠우 왔어요 숙제 이거 숙제하고 그 다음에 숙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읍시다 읍시다 이것도 숙제 네 부아깔리맛 숙제 숙제 네 알겠죠 그래서 다음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니 네 이 밴드이니 아라클라스 삽히라 그죠 네 디포스팅 디포스팅 디시니 네 선생님한테 디코렉시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조심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선생님도 네 안녕히주세요 dann